제4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와 나는 지층이 퇴적되던 당시의 모습과 지층이 지각변동을 받은 후의 모습을 순수없이 낮추는 것이다. 가의 모습은 지층인감령을 받아서 습곡구조를 이루는 모양이고 나는 지층이 수평으로 퇴적된 모습입니다. 옳은 것 고르기 기역 지층이 퇴적되던 당시의 모습은 가이다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일 때는 중력방향과 수직으로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랬던 것이 지층이 흉압력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굽어진 습곡구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층이 쌓였던 퇴적되던 당시의 모습은 가가 아니고 나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층이 지각변동을 받는 동안 흉압력을 받았다. 맞았지요. 가와 같은 모습이 되려면 지층이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흉압력을 받아야만 이와 같이 물결명으로 굽어진 이 그림에서는 배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습곡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지층이 흉압력을 받는다면 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흉압력은 수평방향으로 양쪽에서 미는 힘, 압축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가의 지층이 흉압력을 받게 되면 더욱더 휘어지게 되죠. 나와 같이 수평으로 다시 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이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A, 화성암 B, 단층 FF-의 생성 순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암석은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B가 화성암 B가 화성암 A에 의해서 관입이 되었기 때문에 B가 먼저고 A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단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암석이 단층에 의해서 절단되었을 때 절단된 암석은 단층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성 순서는 첫 번째 1번 지층이 퇴적되었고 그 다음에 2번 지층, 그 다음에 3번 지층, 그 다음에 4번 지층, 그리고 5번 지층이 쌓이고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이 퇴적층들이 6번 화성암 B에 의해서 관입이 되었기 때문에 6번 B 화성암, 그 다음에 B 화성암이 다시 7번 A 화성암에 의해서 관입이 되었기 때문에 A 화성암이 7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퇴적층하고 퇴적암하고 화성암 A가 단층 F, F'에 의해서 절단이 되었죠. 끊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인데 상반이 내려간 정단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단층 F, F'가 마지막 8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화성암 A, B하고 단층 F하고 F'에서부터 F'만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먼 그린 가나다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른고 고르기인데 처음에는 지층들이 수평으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지표면이 일부 깎여져 나갔지요. 침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 화성암이 관입을 했지요. 나에는 없었던 화성암이 다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의 화성암은 관입암으로 봐야 됩니다. 기억, 가나 과정에서 지층 일부가 침식되었다. 지표면 부근에 암석, 토양 등이 깎여져 나가는 것 깎여져 나가서 제거가 되는 것 이게 침식작용 맞습니다.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나, 다 과정에서 화성암이 지층을 관입했다. 맞았지요. 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화성암이 다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입암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다의 지층에서 관입한 화성암의 침식물이 발견될 수 있다고 했는데 화성암이 주위의 퇴적암보다 나중에 형성되었죠. 그래서 침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퇴적암으로 둘러싸여져 버렸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퇴적암 속에 화성암의 침식물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화성암이 퇴적암을 관입하지 않고 먼저 분출이 된 다음에 침식이 되고 그 후에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 지층 속에서 밑후의 화성암의 침식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는 퇴적층이 먼저 생기고 화성암이 관입한 관계이기 때문에 퇴적층에서 화성암의 침식물이 발견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주위의 퇴적층이 먼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F층 1번, 그 다음에 E층 2번, 그 다음에 D층 3번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F2, D지층이 한꺼번에 습곡작용을 받았지요. 습곡작용이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면, P, P-면을 경결해 가지고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의 퇴적층의 경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질 구조가 크게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부정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합은 부정합인데 이 부정합면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경사와 부정합은 아니고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의 층리면이 평행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정합은 경사와 부정합입니다. 경사 부정합이 생성이 되고 나서 한참 뒤에 6번 지층, C지층이 퇴적되었고 그리고 7번 지층이 퇴적되었고 그 다음에 8번 지층, A지층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화성암이 관입을 한거지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지층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부정합이 생성된 후에 또 한 번의 융기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합이 생성이 되려면은 물 밑에서 퇴적되던 지층이 융기한 후에 침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부정합면이 만들어질 때 한 번의 융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표면에 드러나기 위해서 융기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층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깎여있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융기는 최소 두 번 이상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기억 가장 새로운 암석은 A다. 아니지요. 이 A도 화성암 9번에 의해서 관입이 되었기 때문에 A가 가장 새로운 지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지질구조 FF다시는 난정합이다. 조금 전에 이 부정합면 밑에 있는 지층이 화성암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퇴적암으로 봐야 됩니다. 화성암은 관입한 암석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층이 화성암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지층과 밑에 있는 지층의 층리면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난정합은 아니고 퇴적층이 나타나는 부정합이기 때문에 난정합은 아니고 경사 부정합입니다. 난정합은 밑에 전체적으로 변성암이나 화성암이 나타날 때만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화성암이 관입을 일부 했다고 해서 난정합으로 보면 안됩니다. 부정합면 밑에 있는 암석은 퇴적암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난정합이 아니라 경사 부정합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리고 디귿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두 번의 용기가 있었다. 맞지요? 부정합면이 생성이 될 때 한번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의 용기가 있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디귿만 맞았습니다. 두 번 그림은 지층으로 이루어진 어느 해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이 잘 안보여서 다시 표시했습니다. 연녹색으로 표시된 층리면이 기억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니은의 층리면입니다. 이 경우에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기역 측리면과 니은의 측리면이 평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의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하면 기역과 니은 지층 모두 퇴적된 후에 지각변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수평퇴적의 법칙은 퇴적물이 쌓일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란하게 쌓이지 않고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층은 퇴적된 후에 반드시 지각변동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A 맞았습니다. 횡압력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생 A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기역 지층은 니은 지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그림에서 보면 기역의 지층이 니은의 지층보다 밑에 있지요. 지층 누중의 법칙은 퇴적물이 쌓일 때 아래부터 쌓이죠.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퇴적물은 이전에 쌓인 퇴적물을 반드시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이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는 법칙이지요. 이 문제에서도 지층의 역전은 없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역 지층이 당연히 먼저 쌓인 지층입니다. 그래서 학생 B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C 기역 니은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면 이런 관계는 정압이라고 하죠. 연속적으로 퇴적되었을 때는 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게 쌓였을 때는 부정압이라고 하는데 학생 C는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정압관계가 아니라 정압관계입니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습니다. 6번 다음은 어느 화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 화석은 사지동물 다리가 4개인 동물이 사지동물입니다. 사지동물의 발자국 화석으로 추직하게 분포하는 사암층 모래가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는 퇴적감이 사암층인데 사암층이 층리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발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화석이 발견된 사암층은 약 3억년 전에 퇴적되었다고 했는데 고생대는 약 5억 4천 100만 년 전부터 2억 5천 200만 년 전까지이고 중생대는 2억 5천 200만 년 전부터 6천 60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6천 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기역의 사암층 3억년 전에 퇴적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고생대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A 기역은 고생대에 퇴적되었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학생 B 이 화석은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일 거야. 이 포유류는 신생대 포유류는 중생대에 출현했습니다. 중생대에는 2억 5천 200만 년 전부터 6천 600만 년 전 까지에 쌓인 까지인데 이 화석은 고생대 화석이기 때문에 이 화석은 포유류의 화석 포유류의 발자국 화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렸고 그 다음에 학생 C 사지동물이 수직한 사암층을 타고 올라갈 때 사암층에 사지동물의 발자국이 찍힌 거야 라고 했는데 사지동물이 수직한 사암층을 올라가기에는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암층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처음에 퇴적되었을 때 그때 사지동물의 발자국이 찍혔고 이후에 이 사암층이 지각변동을 받아서 현재는 수직한 상태로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C는 틀렸습니다. 학생 A만 맞았습니다. 1번 그림은 서로 다른 대륙 가와 나의 지층에서 산출디는 표준화석을 낮추는 것이다. 표준화석 R, Q, P 두 대륙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층을 대비할 때는 같은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같은 종류의 표준화석이 산출되는 지층끼리는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같은 표준화석이 산출되는 지층끼리를 서로 연결 해서 같은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D라고 표시된 지층 하고 이 그림에서 C라고 표시된 지층끼리 같은 표준화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C로 표시된 지층 하고 그 다음에 가에서 A라고 표시된 지층 끼리도 같은 표준화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표준화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계 지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 지역에서는 가 지역의 B지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지층에서는 D하고 C가 부정합 관계입니다.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죠. B지층이 이 사이에 쌓여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부정합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 지층 가 지층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기 보면 B지층 소문자 B지층 이 그 위에 쌓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문자 A지층 이 가장 나중에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 지역의 A지층 이 가장 새로운 지층 이 됩니다. 그리고 가 지역의 D지층 이 가장 오래된 지층 이지요. 나 지층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D지층 이 C지층 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지층 가의 D지층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역 가장 새로운 지층 은 가에 분포 한다. 이 문제에서는 지층 역전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야 맞지요. 가장 새로운 지층 은 가에 분포 한다. 가장 새로운 지층 은 나의 가장 위에 있는 A 지층 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C 지층 하고 대비되는 지층 은 나의 D 라고 했는데 가의 C 지층 하고 같은 표준 학습 이 나타나는 지층 은 나의 D 지층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출현식이 RQP 라고 했는데 지층 역전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지층 에서 나타나는 화석 가장 먼저 출현한 화석 이지요. 그래서 R 제일 먼저 출현했고 그 다음에 Q 화석 그리고 P 화석 제일 나중에 출현한 거 맞았습니다. 이 문제 니은 과 티 이 맞았습니다. 8번 그림은 화강암을 관입한 현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밝게 표시된 부분이 화강암 입니다. 화강암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어진 심성암 이기 때문에 조립질 조직 을 보입니다. 광물 결정이 형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조립질 조직 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 마음 이지요. 현 마음은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지하 얕은 곳 또는 지표 밖으로 나와서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결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입자가 가는 세립질 조직 보입니다. 기역 A가 B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화강암을 밝은 화강암을 어두운 현 마음이 관입을 했지요. 그래서 관입의 법칙에 의해서 관입을 당한 화강암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역 A가 현 마음이 B 화강암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생성된 깊이 화강암이 더 깊지요. 심성암이기 때문에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틀렸습니다. B와 접한 A 부분에서 변성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강암과 접한 현 마음에서 변성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틀렸지요? 현 마음이 화강암을 관입을 했기 때문에 A와 접한 B 부분에서 변성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것은 틀렸고 기억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서로 다른 방사성 동의원수 ABC의 시간에 따른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방사성 동의원수 함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ABC 세 그래프 모두 직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그래프는 이런 곡선 형태지요. 그 원인은 뭐냐면 여기서는 세로축의 눈금 간격을 일정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눈금 간격 일정하지 않지요. 간격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점점 좁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50% 만큼 남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반감기라고 하죠. 그래서 A원소의 반감기는 4억년이 됩니다. 빨간선이 50%인데 A의 반감기 50% 만큼 남는데 4억년이 걸려서 A의 반감기는 4억년 B의 반감기는 2억년 C의 반감기는 1억년이 됩니다. 기역 A의 반감기 4억년은 C의 반감기 1억년의 4배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B가 두 번의 반감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억년이다. B의 반감기는 2억년이기 때문에 두 번의 반감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년 곱하기 2 해서 4억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T그 남성이 생성되고 4억년이 지나면 C의 함량은 처음에 16분의 1로 감소한다. C의 반감기가 1억년인데 4억년은 4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씩 4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16분의 1을 맞았습니다. 이 문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현생 누대에 대한 설명이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누대이며 시생 누대,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가 누대입니다. 그리고 누대는 다시 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생 누대는 고생 대, 중생 대, 신생 대 다시 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는 기로 또 세분이 되지요. 고생 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른기, 중생 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 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대는 다시 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는 다시 새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생 대는 다시 팔레오세, 오세, 올리고세, 플라이스토세, 현세 이렇게 다시 기는 다시 새로 구분이 됩니다. 현생 누대는 지질 지대 중 화석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시기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세분 된다.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상대적 길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세분이 되는데 현생 누대는 고생대가 시작된 5억 4,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현생 누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중생대가 시작되던 2억 5,200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가 되고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부터 신생대가 시작된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현생 누대에서 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현생 누대 5억 4,100만 년 분의 고생대가 차지하는 기간 곱하기 100% 했을 때 53.4% 그 다음에 중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생 누대의 전기간 5억 4,100만 년 분의 중생대가 차지하는 기간 곱하기 100% 했을 때 약 34.4% 그리고 현생 누대에서 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억 4,100만 년 전부 5억 4,100만 년 현생 누대 기간 분의 신생대의 기간 6,600만 년 곱하기 100% 했을 때 12.2% 가 됩니다. 이 비율과 가장 근접한 그래프는 5번 입니다. 11번 그린 가는 생물 A부터 이후의 생존 기간 를 나는 어느 지층 에서 산철 드는 화석 을 나타낸 것이다. 고생 를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실로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로 구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는 고생 대 해당 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 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로 구분 이 때문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는 중생 대 해당 됩니다. 그런데 나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층 속에서는 A,B,C,D 네 가지 화석이 모두 다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페름기에 고생 대 페름기에 퇴적된 지층 으로 봐야 되지요. 페름기 지층 속에는 A화석 B화석 C화석 E화석 네 가지 화석이 모두 발견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기억 생존기간만을 고려할 때 A부터 E중 표준화석 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B이다. 표준화석 으로 제일 적합하려면 생존기간이 짧을수록 적합하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생존기간이 짧은 화석 D입니다. B가 아니지요. 틀렸습니다. B가 아니고 D입니다. 그 다음에 D은 C가 생존했던 기간 중에 포유류가 출현했다. C는 고생대 석탄기부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까지 생존했는데 포유류는 바로 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C가 생존했던 기간 중에 포유류 트라이아스기 해당이 되지요.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지층이 뒤적되던 시기 페른기라고 했죠. 고생대 페른기에 삼엽충이 생존했다. 맞았습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전기간에 걸쳐서 번성을 했기 때문에 페른기에도 삼엽충은 번성을 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티귿이 맞았습니다. 12번 다음은 어느 생물군 화적에 대한 설명이다. 이 생물군의 화적들은 1933년에 아프리카의 나무비아 사막 1946년에 호주 에디아카라에서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57년에 이 생물군에 해당하는 카르니아 카르니아 여기 화적이 보이지요. 카르니아가 선캄브리아 대 시대에 생물임이 밝혀졌고 이를 계기로 캄브리아기 이전에 생존했던 다양한 생물이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고생대가 시작된 최초의 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캄브리아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호주에 호주 에디아카라 동물군에서 바로 이 카르니아 화석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른거 고르기 기역 카르니아 이 카르니아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중에 일부인데 이 에디아카라 에서 발견되는 카르니아 화석은 원생두대 말기에 최초로 출현한 다세포 동물군 화석입니다. 다세포 해양 동물군 화석입니다. 동물 화석이기 때문에 틀렸지요. 광합산을 하는 식물이다. 틀렸습니다. 동물입니다. 다세포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전체 지질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는 46억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인 5억 4천 백만 년 전까지 이기 때문에 46억 년 분에 46억 년 빼기 5억 4천 백만 년 했을 때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88%니까 대부분 차지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시생누대에 해당된다. 칸브리아기 칸브리아기는 고생대 초에 해당된다. 그랬지요. 고생대는 칸브리아기, 오르드비시키, 실로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른기이기 때문에 고생대에 해당이 되는데 고생대에는 현생누대에 해당이 됩니다. 시생누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티그 틀렸습니다. ㄴ만 맞았습니다. 13번 그림은 현생누대 중 현생누대는 고생대가 시작된 5억 4천 백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신생 현생누대입니다. 현생누대 중 어느 지질시대의 대륙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잘 보면 판개화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서 대세양이 지금 생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분포는 중생대의 중생대 초쯤에 대륙분포로 보면 됩니다.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 사이에 초대륙판개화가 존재했는데 중생대 초에 그 판개화 초대륙판개화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대세양이 이와 같이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륙분포는 중생대 초에 대륙분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질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오른거 고르기 학생의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살고 있어서 맞지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폐준화석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존했던 생물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B 강원도 태백시 구문수에 석회암층이 투적되었다고 했는데 태백시 구문수에 석회암층은 고생대 지층입니다. 고생대 바다에서 투적된 지층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학생 B는 그 다음에 학생 C 메머드 메머드는 신생대의 신생대의 유라시아 지역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번성했던 코끼리의 조상으로 복고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중생대는 생존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C 메머드가 유라시아 전역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 번성했다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 학생 A만 맞았습니다. 14번 그림은 46억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의 역사에서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시생 누대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원생 누대 현생 누대 시생 누대 중 하나이다. 여기 보면 지질시대의 구분표가 있는데 5억 4천백만년 를 기준해서 그 이전을 선캄브리아 대 시대라고 합니다. 고생대가 시작된 것이 캄브리아 기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다시 시생 누대 하고 원생 누대로 구분이 되고 고생대가 시작된 이후를 현생 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길이가 긴 것은 원생 누대 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 에서 B 가장 긴 B 가 원생 누대 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긴 것이 시생 누대 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긴 C 가 시생 누대 그리고 가장 짧은 A 가 현생 누대 가 됩니다. 그리고 시생 누대 는 40억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 그 이전 지각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하얀 부분은 원시 지각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까지 시생 누대 이전인데 여기는 원시 지각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오른 거 고르기 기억 육상 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A 다 육상 식물은 고생 대 고생 대 출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 고생 대 는 현 생 누대 해당 이 되죠. 그래서 A 현 생 누대 해당 된다.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생 누대 는 B 다 원생 누대 는 가장 긴 기간 B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ㄷ B 는 C 보다 앞선 지질 시대 이다. B 는 B 는 원생 누대 인데 원생 누대 는 C 시생 누대보다 앞선 지질 시대 이다. 틀렸지요. 시생 누대 가 더 앞선 지질 시대 입니다. ㄷ 은 틀렸습니다. ㄱ 하고 ㄴ 이 맞았습니다. 15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 가와 나의 지층 단면과 산초디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에서는 밑에 석회암층이 쌓였는데 여기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고생대 이전 선캄브리아 대 시대의 원생 누대 말기에 출현해 가지고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에 멸종한 해양 동물입니다. 그리고 갑주원은 고생대에 생존했던 해양 생물인데 고생대를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심로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룸기로 구분할 때 캄브리아기 다음에 오르드비스키에 출현했지요. 어류기 때문에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과 갑주원 이 사이에 부정합이 생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원생 누대 쌓인 지층 이고 갑주원은 고생대 쌓인 지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적 격차가 크고 또 침식면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합 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그림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기 때문에 암모나이트가 발견되는 이 사암은 중생대에 쌓인 해양에서 바다에서 쌓인 표적층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폐석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폐석은 신생대의 표준화석 이지요. 그래서 이 석회암 화폐석이 나타나는 석회암 신생대의 지층이고 고비트에 아모나이트가 나타나는 사암이 중생대의 지층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부정합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암은 화폐석이 포함된 석회암 층보다 나중에 관입을 한 화성암이기 때문에 신생대의 신생대의 관입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른거 고르기 가위 지층 모두 바다에서 투적되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해양생물이고 갑조 도 해양생물입니다. 그래서 모두 바다에서 투적되었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위 석회암 층과 쉐일 층은 부정합 관계이다. 맞았지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지층 하고 갑조 지층 사이에 침식면이 나타나고 있고 갑조 는 고생대 오르드비스키에 출연했기 때문에 캄브리아기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캄브리아기 다음 오르드비스키에 출연했기 때문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나타나는 원생 누대 지층 하고는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합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위 에이는 신생대에 관입하였다. 맞았지요. 화폐석이 나타나는 석회암층이 신생대 지층인데 이거보다 나중에 관입을 했기 때문에 에이는 신생대에 관입하였다. 맞았지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았습니다. 16번 그림은 현생 누대 동안 현생 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세분이 되지요. 주요 생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양서류 조류 세물이 거시식물 중 하나이다. 자 먼저 고생대 칸부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실로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페른기로 구분하고 중생대를 트라이아스기 주일하기 백악기 신생대를 팔레오기 내오기 사악기로 구분하는데 각 지질시대가 시작된 연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생대는 5억 4천 백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중생대는 2억 5천 2백만 년 전에 시작되었고 신생대는 6천 6백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류 양서류가 제일 먼저 출현했지요. 양서류는 고생대 대본기 대본기에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시식물이 출현했는데 거시식물은 고생대 페른기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조류는 세물인데 중생대 쥐락에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현한 A A는 양서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출현한 B는 거시식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현한 C는 조류 세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역 A는 양서류이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니은 A의 출현식이 그러니까 양서류의 출현식이 대본기지요. 그 다음에 B의 출현식이는 페른기인데 이 사이에 방주층이 멸종하였다. 아니지요. 방주층은 페른기 끝에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B가 출현한 다음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출현한 다음에 방주층이 멸종했습니다. 페른기 말이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급 공룡 공룡은 C 조류 세물이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맞았지요. 중댕대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하는데 공룡은 이 쥐라기 전인 트라이아스기에 이미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룡은 C 조류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조류는 쥐라기니까 먼저 출현하였다. 맞았지요. 공룡은 중댕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한 것이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